그냥 첫눈에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왔어 나한텐 지금 남친이 내 진짜 첫사랑이거든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? 되게 말 없을 것 같은데 필요한 말은 딱딱하고 어디 갈 때마다 꼭 연락해주고 우리 마늘이 이렇게 스윗한 거 사람들이 안 어울라 왜? 예뻐서 뭘 그렇게 노크도 안 온 거 훅훅 들어와 짠! 뭐야? 아니 내가 사줘야 되는데 잠깐만 들고 있을까? 어? 안 풀렸는데? 곧 풀릴 것 같아서 cosm keskin 여기 앉아도 되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